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. 당대표와 대선 후보 간 갈등 국면 속에서 김 전 위원장의 입장도 미묘했을 것이고 오늘 회동의 전체 대화 내용이 아직 다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. 다만 김 전 위원장이 최근 당내 갈등이 심각하다면서 이준석 대표의 당 운영에 불만을 표시했고 윤 후보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 걸 보면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 짐작이 가능하죠.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약 보름 만에 다시 성사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회동은 오찬을 겸해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. 그중 1시간가량은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에서 독대가 이루어졌습니다. 오찬 회동을 주선한 정가빈 전 국회 부의장은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.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파이팅하자고 약속했으니까 어떤 역할이 다 할 거라고 봅니다. 또 캠프 직책 등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두 사람이 긴밀한 대화를 할 시간도 충분했으니 서로 조율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김 전 위원장은 당 내부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며 당 운영에 대한 우려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김 전 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전략 없이 감정 대림만 하고 있다며 당대표가 경솔하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. 윤 후보는 이 대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지만 당대표와의 갈등 국면 속에서 사실상 김 전 위원장에게 손을 내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 TV조선 이태희입니다.